안녕하세요. 공인교사 법령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78쪽이죠.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인설명 오늘 하는 내용들은 핵심 중계활동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32회 때 이걸 한 문제로 정통을 안 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과 보증을 무려 3문제를 출제하는 바람에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정통으로 묶어서 하나만 냈고요. 정통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기 교재 178쪽에 법제 25조가 있거든요. 법제 25조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25조 제1항이에요. 개혁공사는 중계를 의뢰받은 경우는 개혁공사는 밑줄이에요. 중계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계가 완성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밑줄이에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계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계의룐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계의룐의 밑줄이에요.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하고의 밑줄이고요. 토지대항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는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자료를 제시해 밑줄이에요. 이게 확인설명은 뭐예요? 자, 그래서 해당 중계사물의 상태의 이쯤위 권리관계, 2호, 법령의 규정에 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3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저하는 사항을 설명하게 되어 있고요. 2항 내려갑니다. 개혁공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계사물의 매도우린, 임대우린 등에게 해당 중계사물의 상태환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상태환환 자료일 권이고요. 3항 내려갑니다. 개혁공사는 중계가 완성돼요. 자, 개혁공인인교사는 밑줄이에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밑줄입니다.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밑줄이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밑줄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함서를 보존하여 한다. 보존하여 한다 밑줄이에요. 다만 보존하여 한다 써놓고요. 여백이 조금 안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몇 년이라고 메모해야 돼요? 3년. 확인설명사는 3년 보존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이유는 그러하지 않냐다. 전자계약을 했을 땐 별도 보관함은 없다는 얘기죠. 다음 사항 갑니다. 제3항에 따른 확인설명사는 개혁공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의 분삼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분삼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자가 서명 및 나란하되 미세동그라미 치시고 당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는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 밑줄이에요.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나란한다. 함께 서명 및 나란한다예요. 다음 법제 25조 2 소유자 등의 확인 개혁공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하여 필요한 이유는 중개의료인에게 주민등록 등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작성 규정까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럼 확인설명의 중요성 확인설명 의무의 중요성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교재 이 확인설명을 잘해야 거래상사 가능성을 높이겠죠. 설명을 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중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를 작성 규모하는데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증거로서의 면책 증거로서의 효력도 있겠죠. 그런 이제 그 정도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확인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인설명에 대해서 법적 근거 이런 말 나와 있죠. 지금 교재 179쪽에 그럼 그 확인설명 의무에 법적 근거를 해갖고 확인설명 의무에 대해 판례가 지금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가 지금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을 해갖고 1번, 2번 판례.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화급심 판결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 3번 판례를 잠깐 보시겠어요. 부동산중개기약에 따른 교육공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교육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설명 정확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무료중개행위에도 우리 법이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내는 판례니까 참고를 일단 해 두시고요. 다음 4번 판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설명을 위한 상태와 난 자료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뭐 교재 순서대로 가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교재 순서대로 가는데 자 조문은 다 읽어봤으니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토지를 가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불간의 거래를 우리 개혁공사 A가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확인설명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사항을 손님한테 브리핑을 쭉 해나가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브리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사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면피권을 줬는데 이게 바로 중산물의 상태와 난 자료권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공사가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매도인 임대인이죠.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에요. 이 자에게 중산물의 상태와 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와 난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와 난 자료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주면 자료가 다시 한번 조사하고요. 만약에 불응을 했다. 불응실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이 자가 상태와 난 자료 요구에 불응을 했을 때는 취득 의뢰인이죠. 이 취득 의뢰인에게 불응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줘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와 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에 그 사실도 기재를 해준다. 둘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상태와 난 자료 요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십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원이라고 하죠. 180조개. 그래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신분증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이건 개인정보법상 요즘 신분증 함부로 요구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의무의 주체와 대상이란 말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설명의무를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법문은 25조 1항을 다 읽어봤으니까 여기 보시면 개업공사는 중개가 을을 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확인설명의무의 주체는 누구로 보여요? 개공이죠. 그럼 이 소공은 확인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재에 이게 써 있는데 소공이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 취지 자체가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에 이거는 핵심 중개행위니까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공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럼 개업공사는 중개의로 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완성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 권리를 취득하자는 중개의로 인이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그 토지장 부동산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상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로를 제시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시까지만 하면 되지 교발의무까지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그래서 확인설명의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개업공사는 중개의로 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었죠. 요즘 시기 가지고 이른바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 읽으면서 체크해야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자는 의뢰인이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교발의무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설명의 근거자료라는 게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관련 각종 공부를 얘기하죠. 토지대장 등기상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제시까지만 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확인설명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소공이 확인설명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중개 보존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확인설명의무였어요.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의 시기 그래가지고 181쪽에 지금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례를 지금 이해해 주시는데 그 1번 판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2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과 사실 연결된 판례인데 임대차 계약을 소개합니다. 그럼 계약 체결 후에도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이런 거에 관여를 했다. 그럼 이때도 이제 선량관리화주의로서 다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 과정에서 손해 폈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이 손해 빈경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이제 해석한 사례예요. 그래서 그 정도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미 이제 드렸듯이 상태화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죠. 상태화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불응시호치는 취드그레인한테 설명을 하고 설명서 기재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등의 확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항을 확인 설명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 181쪽이에요. 자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집원, 지목, 면적, 용도, 구조미, 건축, 용도 등 중개 대사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에 맷줄고 꼭 기자에 동그라미죠. 기. 다음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산물의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다. 권리관계에 맷줄 그으시고, 권해 동그라미죠. 3번입니다. 거래 예정금액에 맷줄 그으시고, 걷자에 동그라미예요.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 보수 및 줄 그으시고, 산출내역에 맷줄 그으시고, 보수할 때 수에 동그라미. 다음 4번, 토지이용계 공법상 거래기준 및 이용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공법상 제한에 맷줄 그으시고, 공짜에 동그라미예요. 다음 5번입니다. 수도연기, 가스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 밑줄 그으시고, 시에 동그라미. 다음, 벽면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됩니다. 모두 밑줄 그으시고, 벽면할 때 면의 동그라미예요. 다음 7번입니다. 일조, 솜, 진동 등의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환경조건에 밑줄 그으시고, 환에 동그라미. 다음,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등 근접성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에 밑줄 그으시고, 지에 동그라미입니다. 다음 9번, 중산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류 및 세율. 취득함에 따라 밑줄 그으시고, 조세의 중류 및 세율에 밑줄 그으시고, 조세할 때 세의 동그라미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사항 10가지를 다 봤는데, 자, 암기하자고 동그라미 친 거죠. 그래서 중산물의 소재지 등 기본적인 사항 설명해야 됩니다. 이때는 대장을 제시해야 돼요. 다음,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이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음, 거래의 정맥, 장차 얼마 거래할 거냐, 브리핑해야 되고요. 중계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도 모두 설명해야 돼요. 중계보수는 2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구제.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때는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수도전기, 가스, 소방, 열공부, 승강기, 시설물의 상태, 파손여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되고, 벽면, 바닥면 및 두배 상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거 메모하시죠. 안 되어 있는 분. 지금 교재는 벽면 및 두배 상태로 되어 있죠. 바닥면이 지금 없죠. 이 부분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거 개정된 사항이죠. 그래서 이거 안 써 있는 분은 바닥면이 추가됐으니까, 이거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하고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요. 이게 마룻바닥이 많아요. 근데 반려동물들이 자꾸 마룻바닥을 파손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브리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면 들어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설명해야 돼요. 이 환경은 주변 환경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이 얘기하는 환경은 일조소음 진동을 얘기해요. 이 자리에서 바로 암기하세요. 일조소음 진동이다. 이것이 환경이에요.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주변 환경이에요. 입지 조건이. 그래서 도로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는지, 대중교통수단은 뭐가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 학교, 얼마나 떨어지는지 브리핑이 나와야 되죠. 이게 입지 조건이에요. 그 뒤에 동그라미 친 거고요. 다음에 이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미세율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설명하는데, 취득 의료인에게 브리핑하기 때문에, 이건 취득 관련 조세의 중미세율이지, 양도 관련 조세나 이전 관련 조세는 설명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운명이자 숙명정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음자를 땄는데, 암기표 이렇게 돼 있죠. 기권거수예요. 여기서 끊습니다. 공시면이에요. 여기서 끊고, 그리고 환지세로 갑니다. 환지세란 세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권하는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하면 환지세를 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음자 따른 방식은 리듬을 타야 된다고 그랬어요. 쉼표가 어딘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그러면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가 한 문장으로 떠올라야 돼요. 다음 순서가, 이게 한 문장으로 떠오른 다음에, 기가 뭐였지? 권이 뭐였지? 이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가 있었죠. 이 공개할 정보가 이거와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개할 정보에서, 기억나십니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였죠. 기억나시죠? 이거는. 인적사항 공개 금지였어요.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 공개하는 거 맞죠? 근데 및, 공시지가도 공개하게 돼 있었죠? 다만, 임대차 전속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메모한 거 기억나세요? 수, 세. 수, 세. 이건 공개할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의 차이점이 네 가지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이 공시지과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인적사항 차이 있죠? 공시지과 수, 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 것은 공통사항이죠. 그럼 환경요건, 입지요건, 실물상태. 공개할 정보이자 설명사항에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바로 확인 설명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182쪽으로. 그럼 182쪽에 지금 판례가 또 실려 있어요. 1번, 2번 판례 정도만 보고 나머지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거기 1번 판례 보시면 이게 주차장 임대타 사건이었거든요. 개공사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료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제한 데 중요한 자료라면 선관주의를 닿아여 설명을 해야 된다니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입니다. 이게 주차장 임대차 사건인데 이해만 해 두시면 돼요.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주차장을 임대차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차장을 임차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여기 월 고정 주차가 몇 대고 하루에 몇 대가 주차가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에요. 수입가 직결되니까. 근데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고지를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사실과 달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임차인이 사실과 달라서 손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었죠. 그럼 보세요. 여기 월 고정 주차가 몇 대고 월 1주차 몇 대하는지 이거는 설명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겠죠. 이게. 그러니까 확인 설명사항에는 명문은 없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면 반드시 브리핑하라니게요. 그럼 이 얘기네요. 아니, 보수 30만 원 받자고 추섭스럽게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저 주차장 앞에 갖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어야 되죠. 이 추운 날. 그죠. 네, 참. 30만 원 받자고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선관주의를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2번 판례 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고맙게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되시는데 계약공사는 중계상문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채권 최고액을 조상하게 설명하면 좋다고 실제의 피담버채매까지 밑줄이에요. 실제의 피담버채매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나오면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근저당이 잡혀있다. 그럼 당연히 채권 최고액은 브리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 갚아나갔습니다. 갚아나가지고 이게 현재 얼마 남았는가. 이게 실제의 피담버채매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 피담버채매가 설명할 때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고지하면 안 되고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관주의 다하라는 얘기가 실제 피담버채매가 은행의 잔존채매가 조회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은행에 조회 들어가면 이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게 실제가 나오면 일단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법문을 전부 다 읽어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이건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서를 이제 중계가 완성됐을 때는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 줘야 되죠. 그러면 계획공사는 중계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쓸 때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합니다. 그럼 설명서 작성은 계공이 할 의무를 부담하고 소공은 이 의무가 없죠. 근데 소공은 작성할 수 있어요. 언제 작성하느냐? 그 시기는 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계약서 쓰는 날은요. 정신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죠. 그리고 이제 손님 오면 신분증으로 인적사항 확인하고 입력해가지고 바로 이제 출력해가지고 브리핑한 다음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쓰는 겁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의 교부하여 이건 쌍방교부라는 얘기예요. 거래당사자의 얘기는. 설명은 취득으로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설명서 교부는 양쪽 다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를 보존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류보존 두 번째 등장했죠. 전속계약서 몇 년 보존해야 돼요? 3년이죠. 확인설명서도 3년. 이렇게 되고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있거든요. 이걸 공전서로가 부르는데 여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의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전자계약을 했다면 자동 보관되버려요. 그러니까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이 정도. 이게 바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고 음,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때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해주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이것도 다 읽어봤으니까 거기 서명 및 날인은 183쪽에 양과로 2번 확인설명서 등의 교부란 말 나와 있죠. 거기 있어요. 그러면 개혁공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이때 서명 및 날인 그랬죠. 그러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둘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잡힐을 하고 도장도 찍어야 된다. 그럼 서명 또는 날인은 틀렸네요. 그죠?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면 위법하고 잡힐하고 도장을 찍는다. 둘 다. 누가 해야 되느냐.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해야 되겠죠. 그럼 분삼소의 설명서에 썼다면 분삼 책임자가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누가 해야 되냐.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입니다. 소공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돼요. 중개 행위했다는 얘기는 소공이 확인설명했거나 설명서를 작성했거나 그럼 중개 행위한 거예요.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이다. 모든 소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소공도 함께 한다.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잠깐 뭐 이거 설명서 가기 전에 거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죠. 183쪽의 제재. 이거 잠깐 보고합니다. 이거 제재 주의해야 됩니다. 제재 한 번쯤 정리하고 가는데 우리 개업공인인교사가 확인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어요. 불성실 설명했다. 또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자가 개공이었다. 개공은 500만 원 이하와트로예요.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500과다 이거. 개공은 500만 원 아트로.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소공이 이 행위를 했잖아요. 소공이 확인설명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안 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소공은 자격증지죠. 자격증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설명서에 대해서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받는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을 개공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럼 개공이 이걸 안 하면 이때는 업정이죠. 기억나세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전부 다 업무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속계약서 교부 안 했거나 3년 보존을 안 했거나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받는 안 했을 때 모두 이건 업정이에요. 근데 소공은 뭐가 있어요? 소공은 서명받는 위반이죠. 설명서에. 그러면 소공이 서명받는 날인을 중기행위했는데 안 했다. 그럼 소공은 자격정지죠. 감 잡혀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왜 이거 주의해야 되냐면요. 원래 계획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이거 업무중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00과예요.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제재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 장을 사항 넘기면 확인설명 의무 관련 주요사항 비교 정리해 놨는데 일단 참고해 주시고 공개할 정보하고 같이 다 비교해 놨죠. 아주 잘 해놨고 그럼 이제 설명서 서식 비교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한 장을 더 넘기면 자 문제가 나오고 있죠. 거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그 저 186주계 지금 1번 문제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오른 것은 그랬어요. 볼까요 한번? 계획공사는 거래기약이 체결된 때는 권리를 취득하자 하는 중개 의료인에게 중개사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근거자를 유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거 그러면 거래기약이 체결된 때 보였어요? 틀렸죠. 시위하고 장난쳤죠 지금. 그래서 계획공사 중개를 의뢰받은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죠. 잘 안 보입니다. 자 2번 지문입니다. 소속공사가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사가 중개사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근거자를 유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 우리 저작께서는 소공사에게도 확인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는 동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소공이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근거자 지시해야 돼요. 그런데 의무 자체를 소공이 부담하느냐 여기에 대다수 견해는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공한테는. 개공의 의무라고 보고 있어요. 대다수의 견해가. 이게 통설적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3번입니다. 개혁공사가 매도우린에게 해당 중개업의 상태 원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 자 말장난을 정말 심하게 해놨는데 문제 자체가 그래서 매도우린에게 해당 중개업의 상태 원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의무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출주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3번 지문 맞았고요. 4번. 개혁공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는 거래당사 쌍방에게 중개사문의 확인 설명사항에 근거절 지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 나왔죠? 네 그래서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5번 지문. 개혁공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는 각각의 개혁공사 원칙적으로 거래당사 쌍방에게 중개사문의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이제 공의의 쌍방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취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희부의 수준의 말장난 지문들을 쫙 모아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럼 187쪽에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한 부분은 작성 요령이라고 본다면 원래 실무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원래 확인 설명서 우리가 실무관 바로 해야 되죠. 작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매회 출제하는 부분인데 아 이게 30회 때 한 번 빼먹더니요. 이게 습관됐어요. 그래갖고 홀수의 문제를 지금 가고 있는데 29회 때 냈다가 30회 쉬었다가 31회 때 출제했다가 32회 때 또 쉬었어요. 근데 원래 매번 냈어야 되고 뭐 28회 때 정도까지는요. 두 문제씩 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건 꼭 내야 되죠. 원래.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출제 방향이 확인 설명서 기재 내용을 암기하고 있느냐 기재 요령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 실무예요. 사실 그러니까 설명서 서식 내용을 통째로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작성 방법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주거용, 비주거용 4페이지예요. 토지 입관공 서식은요.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이 4가지가 있고 영문 서식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모두 작성 방법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은 3페이지고 토지와 입관공은 2페이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식의 내용을 모두 암기라는 게 일단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을 암기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 사항이 암기되어 있으면 그 사항이 서식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일단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역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위주로 철저히 기억을 하고 나머지 서식을 차이점을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위주로 기억하고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을 기억하자 이건데 이때 이제 설명서 서식이 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네 서식이 표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표지라는 것은 일단 제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 설명할 때 근거자로 제시했던 거 있죠? 모두 표시하게 돼 있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표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 중계보수 서명달인칸과 작성방법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서식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설명서에 기억할 게 꼭 뭐냐 첫 번째 점 꼭 명심하세요. 이게 주거용 서식에서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느냐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느냐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은 주거용 서식에서 여덟 가지거든요. 세부 확인사항은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암기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부 확인사항을 암기하면 나머지는 다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중계보수는 중립지역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 확인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암기해주고 기본 확인사항은 이제 나머지 세부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기본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걸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서식을 볼 때 그걸 주안점으로 봐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187쪽에 중산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도록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1번 서식이죠.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인데 먼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죠. 그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표시하게 돼 있고요. 설명했을 때 근거 자료들 다 표시하게 돼 있죠. 등기 권리증부터 투지용계 확인서까지. 자 그 다음에 상태 원한 자료 요구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물건에 상태 원한 자료를 요구했다.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기재하고 불응 시에는 불응 사실을 다 거기다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라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이제 개혁공인인교사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안 써 있는 분은 이거 써놓으세요. 직접 조사 기재라고 메모하세요. 기본 확인사항 옆에 가로 열고 직접 조사 기재. 이거 뭔 얘기냐 하면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의륜에게 협력을 요구 못하고요. 개공이 공부상 조사든 현장 조사든 직접 조사 기재 안단이에요. 그래서 직접 조사 기재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자 그래갖고 대상 물건의 표시란이에요. 첫 번째. 그럼 이건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고 토지는 소지면을 기재하죠. 소재지, 지목, 면적. 이때 지목은 실제 이향상태 기재하고요. 그럼 이건 토지지향보호 기재하면 되네요. 다음 건축물란은 전용면적 대지주분 중공연도 용도구조 방향을 기재하고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도 기재합니다. 그러면 건축물란은 당연히 건축물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요. 방향 있죠. 방향. 방향은 건축물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기견을 조사하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요. 주택이었잖아요. 주택이라면 주실 기준이에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기준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방향 강가에 떨어지신 분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갖고 다니시라고 그랬죠. 스마트폰에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향을 이제 앓혀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뭐 나침판 같은 게 대표적인 인데 이걸로 이제 방향을 조사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밖의 건축물이 있죠. 그럼 주택을 지휘한 나머지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된 출입구. 주된 출입구가 남쪽에 있느냐 북쪽에 있느냐 바로 이 얘기에요. 이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물 내장을 보면요. 뒷면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반 건축물 여부도 건축물 대장과 현장을 답사해서 이제 기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건에 표시란 문제 없습니다. 대장을 보고 기재한다. 원칙. 다음 두 번째 권리관계란이에요. 그럼 권리관계란인데 이거는 등기비지상난과 민간임대 등록여부 계약경신요건 행사여부 다가오주택 확인서를 제출여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요. 이 부분 지금 교재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 교재 이거 다가오주택 확인서를 제출여부가 없죠. 우리 교재에는 그래서 이게 개정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으세요. 안 써놓으신 분은 다가오주택 확인서를 제출여부라고 메모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말이에요. 다가오주택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가오주택 그거 아닙니까? 이게 다가오주택의 일부를 중개한다. 그럼 여기 일부를 중개할 때 여기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온 분들이 보증금이 얼마고 계약금은 어떻게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에 브리핑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대인이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VL 이런 것들을 서류를 제출을 하면 동사무소에 발행한 그런 서른들을 제출하면 여기 확인해다가 이게 제출 안 하면 미확인해다가 그렇게 이제 여기다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계약경 흰 요건 행사 여부도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 교재도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경 흰 요건 행사했는가? 임대인한테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임대인한테 그래갖고 뭐 이거 행사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면 확인해 미제출은 미확인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뭔지 알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했다면 그 등록에 대한 사항 등록을 안 했다면 미등록이라고 이제 기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죠? 물론 이제 등기비지상란은 등기상증명서를 보기지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관계란이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란까지 봤고요. 이제 3번 난이에요. 토지이용계 공법상 거래기제 및 이용기한 상란인데 여기는 용도지역 지구기업을 기재하고 건피율과 용룡률 상한 기재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피율과 용룡률 상한은요. 이건 시군조례를 확인하기 기재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토지이용계 확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법시간에 용도지역별로 건피율 용룡률 상한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은 조례를 위임했어요. 도시계획조례. 그러니까 건피율과 용룡률 상하는 시군조례를 확인하기 기재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나 광역시에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인천광시조례 또는 서울특별시조례 이걸로 가는 거고 그래서 시군조례를 확인하기 기재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도시군계획설과 지구단위기획구역 있죠. 이거 이거는 개공이 직접 확인하기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을 방문하다가 해갖고 직접 확인하기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그럼 지역, 지구,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일지구 투기지역여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이용객확인서를 확인하기 기재합니다. 토지이용객확인서 이걸 확인하기 기재하고 여기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 있죠. 토지이용객확인서 같은 데서 확인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 뭘까 이게 일반적으로 일사펠리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주로 말하는데 일사펠리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보고요. 이거 들어가 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요. 차라리 우리 토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리얼이라고 있어요. 시리얼 이 사이트 알아두셔야 돼요. 시리얼 여기 들어가면 아주 이거 잘 돼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얼 이게 이제 부동산 종합정보망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많이 씁니다. 확인을 집어넣고서 조회하면요.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시리얼로 해주시고 토지하시는 분은 루리스라고 루리스 루리스 루리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토지이용비제정보서비스예요. 루리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있잖아요. 임대차 중계하잖아요. 이때는 기재를 생리할 수 있어요. 이거 메모해 놓으세요. 안 해놓으신 분은 제목 옆에다가 임대차 세모 왜 세모인지 아시죠?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대차 중계할 때는 임대차 중계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리할 수 있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왔어요. 자, 여러분 넘어갑니다. 188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입지 조건을 기재하는데 입지 조건은 뭐가 들어가 있는가 잘 보세요. 이거 이제 현장 답사에 기재하는데 입지 조건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한 문제로 내릴 수도 있어요. 도로, 대중교통, 수산 기재합니다. 다음에 주차장 기재예요. 주차장의 동그라미. 주차장은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같은 거 다 얼마나 떨어진 다 기재예요? 여섯 가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이렇게. 이거 현장 답사에 기재하면 돼요. 문제 없죠? 자, 다음 5번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경비실 관리주체가 어떻게 돼 있는가? 경비실은 있는지. 관리주체는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기재하기도 있고 이거 물론 현장 답사죠. 다음, 비선호시설 기재입니다. 1km 내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이런 게 있는가? 이걸 봉안당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요. 이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종류를 쭉 나열했죠. 그래서 오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또 장례식장, 봉안당 이런 것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 답사 기재합니다. 1km 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걸 기재하라는 얘기죠, 다. 그래서 비선호시설이고.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 기재하는데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이에요. 거래금액을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한다. 그런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계약서 쓸 때는 거래금액이 나와버리는데 거래예정금액이다. 그러니까 확인설명사항이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거래예정금액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완성전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고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도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갖고 이 공시지가가 브리핑 사항이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서에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공시지가는 이제 뭔지 아시고 건물 공시가격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여기 시리얼 같은 데 있죠. 들어가면 다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럼 이제 그렇게 기재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있잖아요. 그 옆에 여백 있죠. 칸. 개별 공시지가. 거기 임대차 세모라고 메모하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칸에다가 임대차 세모. 건물 공시가격 있죠. 이것도 그 옆에 칸에다가 임대차 세모.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 임대차 중이시는 기재는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 예를 해두시고. 그 다음 이제 8번 난이에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림의 세일날인데. 이 부분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하는데. 세율까지만 기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말이에요. 당구장 표시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관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추가한 게 종부세가 들어갔어요. 재산세와 종업부동산세. 재산세와 종업부동산세는 이거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한다. 종부세가 들어간다는 거 참고해 두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 안 해도 되겠죠.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죠. 네 가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 꼭 해줘야 됩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개별 공시직가 기재 생략할 수 있고. 건물 공시가격이 있죠. 이것도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취득 관련 주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4개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죠. 4개 나오면. 왜요? 오지선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 꼭 해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었어요. 여기까지가 8번까지가. 그러니까 8가지였죠. 8번까지가. 자 그 다음 이제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갑니다. 그럼 개공사의 세부 확인사항은 이거 메모 안 된 분은 이렇게 메모하세요. 가로 열고 협력 요구 기재라고 메모하세요. 말이 세부 확인사항이지 이 부분은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뢰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라는 얘기예요. 개공의 책임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협력 요구 기재 이렇게 메모하세요.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이건데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럼 네 가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뭘 기재하느냐. 미공시 권리. 그러니까 공시되지 아니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공시되지 않은 거. 등께 안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 고가의 정원석. 정원수. 광고탑. 이런 것들.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이런 것들. 또 도로 점용 여부. 이게 이제 신설됐죠. 이런 거 하고. 또 여기에 소유권.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이런 것들도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부분은 원래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니까 현장 답사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현장 답사 법정지상권 조사로 갔거든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 법정지상권 써있어 안 써있어요. 안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 책임 소재가 분명히 이제 크다라는 얘기에요. 그래갖고 상태원한 자료를 요구하여 쓰는 자가 제일 잘할 거니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도 임대 의뢰이니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요령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상태원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지한. 매도 임대 의뢰이니. 미공시 권리나 미공시 물건을 기재한다 얘기죠. 요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건물이겠죠. 근데 이거는 내부 시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 수도 있죠. 전기 있죠. 가스 있죠. 소방도 있죠. 대충 감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방 부분에 단독경보형 감지가 있는데. 이거 동그라미. 단독경보형 감지기 동그라미. 그 단독경보형 감지가 그거죠. 우리 그 아파트는요. 소방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별도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다세대나 다가구나 단독을 중계한다. 이때는 단독경보형 감지가 있죠. 할인마트에서 팔고 있는데. 이게 부착이 돼 있는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조사에서. 그 다음에 난방망시 연령급 돼 있고요. 뭐 개별공급 같은 경우는 사용연화를 기재하게 추가됐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자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실물 다 기재하는데. 요거 그 밖의 실물 안에 가정자동화시설 설치해보를 기재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뭐 보일러코 그런 거 있다면서요.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기재해주고. 자 그래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거 이제 기재해주고. 그 다음 벽면. 바닥면 밑 도배 상태인데. 역시 교재에 지금 바닥면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사항이니까. 바닥면 요거 메모 하나만 해 주세요. 추가. 바닥면. 그럼 환경조건은 일조, 솜, 진동 세 가지라는 거 암기했죠.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은 원래 현장답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장답사였을 때 결국에 놓칠 수 있죠. 그럼 이제 하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책임을 좀 줄여주고자. 이거는 상태원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의륜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기재한사항이잖아요. 그럼 잡혀요.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세부 네 가지. 꼭 암기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계보수란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계보수. 이건 중립제기였어요.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니다. 중계보수. 이때 중계보수는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내역 모두 기재하는데. 부가사는 별도로 부가할 수 있다고. 이제 당구장 표시에 돼 있죠. 옆에. 이때 지급시기까지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시기 동그라미. 그럼 지급시기 어떻게 기재해야 돼요? 잔금시 이렇게 그냥 쓰지 말고요. 계약이 50% 잔금이 50%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아야죠. 그리고 손님이 왜 계약시 50%이냐 하면 이동댄 다 관한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막 짜증내면. 그럼 잔금 떼주세요. 그러면 되지. 미리 잔금시라고 쓰지 말라고요. 실무에서. 자 그러면 이제 중계보수에 관한 사항은 중립지역에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인 이거 본 확인설명서 보증서를 수령합니다 했고. 연월일 기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죠. 또는 해 동그라미. 이들은 바닷다로 치지로 이거 안 받았다 오리발림일까 봐. 또는 이죠. 그런데 개공과 중기행의 한 소공은 서명? 민날인. 미세동그라미. 자 이게 바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럼 주거용 서식을 받고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작성 요령이 있고요. 그 옆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죠. 그럼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이제 차이점만 정리하자 됐어요. 주거용과 차이점.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나가는데. 자 191쪽입니다 지금.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은. 그 제목 밑에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이라고 써있죠. 그거 밑줄 그어놓고요. 그 밑에 확인설명 근거자료, 상태 원한 자료 요구사항, 유의사항 똑같아요. 주거용과 똑같은 얘기죠. 그 밑에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이거.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 말 있죠 지금. 그 옆에다가 비선호시설 X라고 메모하세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쓰는 난이 없다는 얘기죠. 기본 확인사항에. 그럼 비선호시설을 뭐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 비주거용이니까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식당을 하는데 아 이거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케용 밑에 있는가?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근데 정작 필요가 없는 토지 서식에는 이거 기재란이 있다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BB라고 기억할 거예요. BB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은 난이 없다. 근데 토지에는 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거기 차이점만 정리했고요. 음... 그 다음 이제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서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란이 있죠. 190 있죠. 세부 확인사항란에 지금 3개만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 내 외부 시세면의 상태를 보세요. 192쪽에 지금 소방을 보세요. 소방에 소화전과 비상벨 있죠. 이거 동그라미. 차이가 있죠. 주거용에는 소방에 단독경보용 감직이었죠. 주거용에는 단독경보용 감직이었는데 비주거용에는 지금 소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벨 소화전. 이거 기억해야 된다. 비주거용에는 비상벨과 소화전을 기재하겠다. 이 점 이제 구분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벽면까지만 있고 이제 바닥면 이것도 추가됐죠. 바닥면 매면을 했어요. 바닥면. 비주거용에도 바닥면 기재하게 돼 있어요. 조사한 다음에. 그럼 다시 위에 그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 세부 확인사항 그 중간에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세요. 환경조건 X 환경조건 기재란이 없네요. 비주거용에. 여기서 미리 기억하는데 일조소음 진동이라는 환경조건은 오직 주거용 서식이만 있다. 환경조건 기재란은 뭐에만 있다? 주거용 서식이만 있어요. 명심하세요. 다른 서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이제 중개보수란 똑같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토지서식인데 195조. 이 토지서식은 건물 관련 사항이 다 빠졌겠죠. 그래서 그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있잖아요. 그 옆에 옆에다가 그 토지서식에 지금 195조. 관리에 관한 사항. X 그러니까 토지서식에는 기본 확인사항에 경비실 관리 유치에 있죠. 관리에 관한 사항 쓰는 난이 없어요. 근데 B선호는 있다고 그랬죠. 5번에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세부 확인사항의 토지서식은 세 가지 다 빠졌죠. 건물 관련 사항. 그러니까 그 세부 확인사항 옆에 여백에다가 키설 X 벽면도배 X 환경 X 이래놓으면 되죠. 당연한 이기죠. 뭐 토지서식인 게 다 없어요. 메모하셨어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입관공서식이 나와요. 그럼 입관공서식은 거기 198쪽에 3번 재단목록 또는 임목의 생유상태에 있죠. 그 동그라미에요. 그 기재란이 있다. 재단목록 및 임목의 생유상태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네 서식을 다 봤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잠깐 앞으로 갈까요? 교재 그 저 지금 앞으로 가서 185쪽에 그냥 펴셨어요. 185쪽 네 서식을 비교해놨죠? 그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거 한 가지만 짚죠. 네 서식의 공통 네 서식의 공통은요. 이거는 제가 암기 절대 안 시킵니다. 이해를 시켜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네 서식 모두 물건에 표시란 있어야 되죠. 네 서식 모두 소유자가 누군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관계란 있어야 되죠. 이때 등기부기 재산항란 미공식 원리로 써야 되죠. 그럼 미공식 원리로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에 권리관한 상란이 있죠. 네 서식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네 서식 모두 거래 예정금액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서식 모두 취득관련 조세 매매라면 취득관련 조세를 기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관련 조세 네 서식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서식 모두 중계부수 있어야 되죠. 절대 안기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31회 때문에 물어봤는데 해피했죠. 그러니까 이거고요. 그래갖고 입관공서식 있지 않습니까? 입관공서식은 이거 다 있겠죠. 여기에다가 재단 목록 및 입목의 생수상태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입관공서식 기재 내용이 이거예요. 요거만 딱 더 들어가 있어요. 입관공서식은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암기상 아니고 이해할상이다. 좀 어렵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정도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게 임대차 요거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선호식은 비비. 비주교는 없다. 환경조건은 오직 주거용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별 소화제니 둘이 이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차이겠다는 거고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입지조건이 있죠. 입지조건에 뭐가 들어가는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조건은 도로,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대충 문제 풀립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풀리나 안 풀리나 진짜. 그러면 그 교재 문제가 지금 186쪽에 보면 29에 대기 줄이시려 했죠. 다행히. 기출문제가 좋은데 기출문제가 아니고 우리 저작계에서 낸 문제들이 조금 어렵네요. 그럼 그 186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죠. 공인인사 법령상 중산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에요. 비주거용 건축물 밑줄이에요. 개혁공사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을 했어요. 옳은 것. 그럼 비주거용을 물었죠. 이때는 꼭 명심할게. 이제 푸는 요령인데 이것도 난이도 상급의 문제인데 비주거용에는요. 비선호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무조건 주거용만 있다는 걸 명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기억.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해보는 세부항인사항이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 서식에 나가는 거고 세부항인사항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억지문 문장 자체는 맞았거든요. 이걸 주거용으로 물어봤다면 이건 맞았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에 단독경보용 감지기에 들어가죠. 비주거용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지문은 X예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확인사항이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물건의 표시란에 들어가죠. 건축물란에. 그러니까 기본확인사항 맞죠? O. D.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냐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확인사항이다. 맞죠? 세부확인사항 맞고. 리얼. 환경조건은 세부확인사항이다. 이것도요.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있다고 했죠? 주거용은 서식이만. 근데 비주거용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X예요. 세부냐 기본이냐 꼭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현재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었죠?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부냐 기본이냐 꼭 암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설명서 작성요령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이비기 쪽에 거리기학사의 작성등이 나오죠?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네, 잠시 쉬었다. 네, 잠시 쉬었다. 네, 잠시 쉬었다.